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 입니다. 오늘은 엑셀라민 에이스라는 제품이 새로 나와 가지고 이 제품의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요 오랜만에 엑셀라민 신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한번 리뷰를 해보고 렛잇비, 비맥스 이런 메타 이런 것들과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시죠. 엑셀라민 에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엑셀라민 에이스는 가장 최근에 출시된 올해 아마 출시된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에이스, 보통 에이스가 붙어 있으면 비타민 A, C, E가 들어가 있다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A, C, E가 들어가 있고 비타민 항산화제죠. 여기에다가 셀레늄과 코큐텐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케이스가 커서 예쁘다. 이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엑셀라민 B는 일동의 고함량 제재의 제품이고요. 대용제약의 임팩타민이나 비맥스 같은 거 시리즈와 같은 그런 류의 시리즈고요. 일동의 비타민 B군 제재 중에서 함량이 좀 낮은 게 아로나민 골드 광고를 많이 해서 판매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광고는 하지 않지만 좀 더 함량이 높은 시리즈입니다. 엑셀라민 B는 고함량 기능성 비타민이라는 글씨가 써 있죠. 비타민 B군을 50ml로 쫙 맞춰놓은 거고요. 엑셀라민 XO는 비타민 B군을 100ml로 그러니까 이거의 거의 2배 정도 되는 걸로 조금 다르지만 100ml가 2배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엑셀라민 A는 또 뭐가 다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엑셀라민 A 성분을 보시면 프로설티아민이 50, B1이 5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셀라민 B랑 같은 구성이고 리버플라빈 부티레이트 그러니까 리버플라빈 B2가 활성형으로 들어가 있는 게 특장점이죠. 아로나민 골드라 좀 이따 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얘가 20ml나 들어가 있고 가장 많이 들어가 있네요. 제가 본 것 중에. 판토테산칼슘이 25, 피리독살포스페이트 B6인데 이거 활성형으로 들어가 있고 30. 가장 많이 들어가 있네요. 레리비나 그런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 있고 엽산이 12, 시아노코발라민 B12가 25. 이거 되게 적게 들어가 있고 좀 특이한 게 이런 비타민 B군에는 보통 이런 베타카로틴, 비타민 A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비타민 A, 베타카로틴으로 1.5mg이니까 대충 환산하면 1마이크로그램이 레티놀 기준으로 3.3이니까 한 2,500 정도의 레티놀과 같은 용량이네요. 그러니까 흡연자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용량입니다. 보통 5,000 단위 정도 복용하시면 그 이하로 복용하시면 되거든요. 비타민 D가 500 들어가 있고 토코페롤과 셀레늄, 코큐텐, 마그네슘 아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합이고요. 여기서 조금 눈여겨볼 만한 거는 리버플라빈 부티레이트가 많이 들어가 있고 피리독살포스페이트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 좀 황당한 거는 비타민 B3가 빠져 있습니다. 미코티나미드가 빠져 있다. 이게 조금 황당한 부분이고 비오틴, B7도 빠져 있네요. 아무튼 핵심적인 것들을 골고루 잘 구성을 해놓은 것 같고 그 두 가지 빠진 건 좀 황당하지만 아무튼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직관적으로 딱 이거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활성형을 되게 많이 넣었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종합 비타민의 형식을 띄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비타민 C가 여기에는 250ml나 하나를 들어있습니다.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애들이나 비맥스 같은 경우는 60ml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C를 250ml나 채워줬다는 거는 항산화제의 역할을 보강하고 강조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보통 종합 비타민의 이런 구성을 많이 띄고 있는데 아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용량을 보면 하루에 하나 먹게 돼 있거든요. 성인은 일일일에 한정인데 이걸 보면은 성인 두 알까지 먹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두 알에 맞춰 놓은 구성 같습니다. 두 알 먹으면 딱 좋거든요. 100ml 그리고 비타민 D도 1000다니가 들어가고 코큐텐도 10이 들어가고 아연도 용량이 오바되지 않고 두 알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종합 비타민의 형식을 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거 열어볼게요. 열어보고 제가 놀랐던 점 제가 하나는 열어봤는데 신경을 정말 많이 썼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케이스가 일단 되게 예뻐요. 이런 색깔의 케이스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되게 파란색 하늘색의 예쁜 케이스고 이런 식으로 두 개 들어있고 한 병에 60알이 들어있습니다. 열어보면은 이것도 신경을 되게 많이 쓴 겁니다. 보시면 되게 놀란 점 뚜껑 이런 뚜껑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비닐을 벗기는 스타일인데 이거 플라스틱으로 여기를 잡고 돌리면 깔끔하게 떨어지는 스타일이에요. 남는 게 거의 없죠? 이건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거죠. 이런 배려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가는 올라가겠지만 딱 뜯을 때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냄새랑 맡아보면 약간 냄새가 나지만 거의 나지 않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 푸르설티아민의 특이한 그 마늘 냄새? 아무튼 그런 냄새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푸르설티아민은 뇌로 잘 전달되기 때문에 수험생에게 좋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구성이고요. 이제 함량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복용을 해봤는데 유장장애는 뭐 크진 않고 그냥 복용할 만 했던 것 같고 특별히 뭐 피로회복이나 그런 느낌은 비맥스 메타나 다른 제품 대비 특별히 느껴지는 건 없었습니다. 자 이제 비타민들의 함량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함량을 비교해 보면 비타민 B1이 푸르설티아민으로 얘는 50 50 100 50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100으로 가장 높고 다 50씩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B2는 얘는 활성형으로 20 비활성형으로 50 100 활성형으로 2.5 얘는 22.5 활성형 기준하면 거의 8배 정도? 7, 8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B3 니코티나미드를 비교해 보면 B3는 빵 빵 50 100 들어있습니다. 왜 빵을 넣었나 이해가 안 돼요. 자 비타민 B5 판토텐산을 보면 25 50 100 빵 비타민 B6를 보시면 피리독신이죠. 얘는 활성형으로 피리독살 포스페이트로서 32.5 얘는 비활성형으로 50 100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B7 비오틴이 빵 빵 50 100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엽산 B9 B9 12 빵 얘가 250 100 들어있네요. 얘가 더 많이 들어있죠. 엽산은 그리고 시아노코발라미 B12 가장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인데 얘는 25 50 100 얘는 하이드로스코발라미 10 들어가 있네요. 비타민 B군들만 비교하면 일단은 절대적인 함량을 놓고 보면 이 제품이 더 나을 수 있지만 활성형으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고 복용해봐야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쉬운 점은 니코티나미드가 좀 빠져있는 거 그 다음에 비오틴이 빠져있는 게 좀 아쉽고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빵 들어가 있고요. 얘는 250 들어가 있는데 얘는 500이 들어가 있어요. 가장 많이 들어가 있죠. 비맥스나 다른 제품도 천단이 들어가 있는 거에 비하면 좀 아쉽죠. 그리고 마그네슘, 셀레늄, 아연 코큐텐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대동소이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구성 요약하자면 종합 비타민의 형식을 띄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제가 대표적으로 추천드렸던 이 두 가지 제품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성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얘는 종합 비타민 같고 얘는 비타민 B군이 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비타민 B1부터 비교를 해보면 프루설티아민 50입니다. 얘는 벤포티아민 95, 비스벤티아민 5 해서 100 들어가 있고 얘는 벤포티아민 100 다 활성형인데 얘는 50, 100, 100이다. 봐주시면 되고 B2도 비교해보면 얘는 활성형 20 비활성형 100 얘는 활성형 12 그러니까 활성형과 비활성형 1대1 비교는 좀 어렵지만 이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얘가 한 1.5배 이상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고 B3는 0, 10, 100 얘가 100이나 들어가 있죠. 그리고 판토텐산 B5는 25, 100, 100 4배 차이납니다. 얘가 1 4밖에 안 들어가 있고 B6 활성형으로 얘는 30, 100 활성형으로 5가 들어가 있죠. 얘 5 대 30 얘가 6배나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피리독신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에너지 대사에도 도움이 되지만 정신신경계, 수면장애 이런 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B7, B5T는 0, 100, 100 엽산 비교하면 12, 400, 100 그리고 B12 비교하면 25, 500 얘는 활성형으로 10 활성형 B2랑 B6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빼면 이 두 개의 제품들 비타민 B군의 함량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양산은. 그 대신에 이거의 가치는 비타민 D도 500밖에 안 들어 있지만 아쉽지만 비타민 A가 베타카로틴 천연 타입으로 들어가 있고 물론 천연 유래된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비타민 C가 250이나 들어가 있다는 거죠. 종합비타민에 조금 더 가깝다. 그런 가치가 있고 비타민 B군들이 벤포티아민유가 들어가 있지만 얘는 푸르설티아민이 들어가 있다. 푸르설티아민은 뇌 쪽으로 잘 유입이 되기 때문에 수험생에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수면장애나 뇌의 피로, 스트레스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비타민 B군의 절대함량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알약을 한번,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렛잇비가 크기가 좀 작은 대신에 두꺼웠고 얘는 무난한 크기였거든요.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자면은 얘가 빔엑스 메타, 그리고 엑셀라민 에이스 얘는 얇은 대신에 좀 길쭉하네요. 그리고 렛잇비 이렇게 보겠습니다. 딱 놓고 보면은 화면상에 좀 왜곡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에이스, 메타, 렛잇비인데 길이는 얘가 가장 길지만 두께는 가장 얇습니다. 어떤 게 먹기 편한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얇아서 목넘김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얘가 에이스, 메타, 렛잇비인데 렛잇비가 길이 자체는 가장 작지만 가장 두껍습니다. 이 정도면 다 먹기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냄새는 비교해 보면 역시나 엑셀라민이 조금 더 냄새가 납니다. 그거는 푸르설티아민 냄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종합비타민 같은 비타민 B군 함량이 적절히 높은 제품을 복용할 거야 그런 분은 에이스가 좀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비타민 B군이 함량이 높은 걸 원하시면 요런 것들 아무튼 요거는 B2와 B6 함량이 좀 많이 높은 거 활성형으로서에 그리고 활성형이기 때문에 위장장애가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런 게 장점 같고요. 항산화제가 적당히 버무려져 있는 게 장점이고요. 이런 제품 대비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뭐 가치는 있다. 그렇지만 비타민 B군 절대적인 함량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일동제약의 주력 상품인 엑셀라민 시리즈의 최신 제품 약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 예 영상을 보신 것처럼 비맥스 메타나 레리비처럼 비타민 B군이 고함량인 구성은 아니지만 요 에이스라는 요 제품은 좀 특이하게도 B2랑 B6 활성도가 높은 활성형으로 들어가 있는 게 함량이 되게 높고요. 그리고 종합 비타민처럼 토코페롤 비타민 A 등등 비타민 C를 많이 넣은 거죠. A, C를 많이 넣어 가지고 종합 비타민 형식을 띄고 있고요. 엑셀라민 자체가 프로설티아민이 들어 있어 가지고 잘 받는 분이 또 따로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을 원하시는 분은 요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 B군 함량이 좀 아쉽지만 구성은 나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염!